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소리래 과자를 주면은 코르바이트 사람하고 거의 나이가 똑같거든요 어린애들은 약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쓴 약이 들어가면 좀 뱉고 그런 게 있어요 오빠로 살려줘 오빠로 뱉고 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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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ке 회사 바라조 지금 알약을 안 먹어서 가루약을 준비했고요 예나 선정의 딸이에요 꺼져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 다 뿌려버리고 자기가 먹는 것만 골라서 먹는 그런 굉장히 머리가 좋고 코를 굉장히 잘 쓰는 얘기 때문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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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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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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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줘보겠습니다 차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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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rdas. 어우 좋아. 하나도 못먹어. 아니! 어우 좋아. 어 좋아. 어 좋아. 아유 잘해. 아유 잘해. 맛있어. 아유 좋아. 아유 좋아. 아유 잘해. 아유 좋아. 물 좋아. 정말 다행히도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게 성공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